전국의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어제보다 2건 늘어난 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국내 럼피스킨 누적 확진 건수는 전국 27개 시군에서 모두 8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2건 가운데 충북, 충주 지역은 이번이 첫 확진 사례입니다. 중수보는 의심 신고 5건에 대해서도 별도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백신 접종률은 95%로 소 407만여 마리 가운데 380만 마리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